1. 수빈아 수빈아 뭐해? 앞치마 빨리 입어 아! 이거 진짜요! 영어 아직 시작 안 하지 않았어요? 빨리 배워야지 뭐해 빨리 줘! 배울게 내가 얘기해야 되나? 자동 아니야? 하나 더 바꿔주세요 직원 같아요? 아니 방송에서도 많이 말하더라구요 코엣카페 가면 볼 수 있냐고 아 진짜? 너 여기서 알바 좀 하면 안돼? 진짜? 대신 방송해도 돼 리액션! 방송해도 되니까 어 진짜요? 리액션해도 되니까 그냥 여기서 있으면 안돼? 그 단기 아 뭐라 해야지? 파트타임? 파트타임처럼 파트할 때 알바 알바 얼마 주실건데? 방송해 그냥 무려 스튜디오 돼요 스튜디오 스튜디오라고 생각해 좋은데? 그럼 이렇게 애들 장난이냐고 이게 알바생 브이로그 뭐라고 했잖아 뭘로왔냐고? 일하네요 아니 근데 수빈이 여기 놀러오는게 도움 되는거야 맞잖아 수빈이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을거 아냐 재밌을거 같아 일주일에 한두번? 어 불전도 괜찮다 어때? 일주일에 한두번? 불전도 괜찮다 저 빵구리 경력있잖아 저 빵구리 경력있잖아 아 맞다 오 빵구리 비질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때 욕먹는거 아냐? 응? 아니야 아니야 다들 무서워 이런 말하면 또 욕먹을까봐 다들 무서워갖고는 어 욕먹은거 아냐? 나 욕먹은거 아냐? 눈치 본다 나 전화온다니까 대표님 그 얘기는 좀 빼주면 안돼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 욕먹을거 아냐? 그럼 내가 그러지? 괜찮을거 같은데 그렇게 뭐 상관없을거 같은데 욕먹어 아 잠이 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그러는구나 다 똑같구나 나도 어제 잠 못잤어 열받아서 3일전에 올라간 영상 처음 우리 카페 영상에서 우리 카페 매니저 못한다고 짤라라 뭐 바리스타 자격증도 없다 못한다 아예 배우지도 않았다 구닥다리 방식이다 다음날 영상에서 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잘하는 사람 왜 혼내냐 내가 같으면 그만둔다 어질어질한거야 내가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되지? 오늘 댓글은 또 이제 조금 조용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로 나 빠르게 고쳤잖아 열심히 했잖아 피드백 열심히 받았잖아 피드백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이제 가게나 음식점에 유독 더 순수 조언이 많아 빠른 대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때 빨리 대처했지 진짜 5분 화다다다다다다 하루만에 거의 끝난거 같애 모든 피드백이 좀 썸봅 여따해 뭐지 그래서 이제 다음날에는 스물디를 구입한다고 그래서 다음 날에는 그리고 코코넛 커피 여기는 케빈이란 친구인데 조투브의 친구분이야 근데 바리스타를 굉장히 오래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세팅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조투브의 친구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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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팬 팬 팬 팬 아 오케이 수빈 수빈 케빈 넌 넌 넌 넌 넌 거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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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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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파트타임 파트타임 어 굿 수빈아 많이 배워 알았지? 네 여기는 찡이라고 매니저 몰라? 알아요 봤었잖아 아 그 분이구나 응 기억나요? 수빈아 너가 옆에서 토역 잘한 줄 알았지? 수빈이 누나 수빈이가 누나 맞잖아 그치? 네 세 살 누나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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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살 거의 오빠야 원래 오빠 나 처음에 오빠인 줄 알았어 누가 봐도 그런 소리 누구나 봐도 그런 소리 하더라고 내가 봐도 형인 줄 알았어 난 동갑인 줄 알았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반갑다 친구 할 뻔 했는데 어 동생이네 한참 동생이네 근데 이 꼬인 거 풀면 안 돼요? 아까부터 거슬려가지고 뭐였어 왜 팀장님이 해주셨잖아 이거 뭐였느냐고 이거 수빈이 진짜 잘못 들으면 어떡해 수빈아 수빈아 그거는 우리가 좀 바꾸면 돼 뭔 말 이해되지 일단 기본적인 거 다 배우고 나중에 우리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하면 돼 그거는 네 무슨 말 이해돼? 기본기만 우리가 착실하게 배우자고 오케이? 수빈아 카페에서 일해본 적 있어? 처음이야?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돼? 약간 카페 알바에 대한 로망이 있었잖아 막 20대 초반 중반에 근데 좀 있어 보이세요? 카페하는 거 어떤 게 있어 보인대 그냥 뭔가 다른가? 이렇게 흔드는 거랑 달라요? 좀 노골적이다 그렇게 흔들지 말고 그렇게 흔들지 말고 쉐이킹 해봐요 아니 아까 해봤어요 저 혼자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잘 섞였거든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저게 퍼포먼스적으로 되게 좋아 괜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이유가 있다니까 프로페셔널을 불러 우리 그러면은 그 이벤트 타임으로 해가지고 일자로 서서 다같이 흔들면서 보여줘 그것도 괜찮은데? 야 카페스가 이렇게 해놓고 그거 알지? 뚝 차 해가지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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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거는 넌 못하잖아 으쌰 다른 게 있어 넌 못하잖아 다른 게 있잖아요 다른 게 좋아 근데 그건 되게 좋은 거 같아 이벤트가 있으면 좋아 사람들 만약에 꽉 차있다 그럼 이벤트로 꼭 한번 하면 너무 좋을 거 같아 재밌다 다같이 서서는 저 친구 따라서 저 표정으로 매니저가 시작하면 다같이 따라하는 거야 어? 가게 한 바퀴 이렇게 기차놀이 하면서 도는 거 어때? 손님들이랑 같이 동네 한 바퀴 이거 어디서 봤는데? 기차놀이 어디서 봤는데? 수빈 예전에 야창 가서 기차놀이 우려 했잖아 너가 만들었잖아 문화 퍼뜨렸어 수빈 흔들면서 기차 하잖아 여기 온 손님들 같이 따라서 흔들면서 여기 온 손님들 같이 따라서 흔들면서 여기 온 손님들 같이 따라서 흔들면서 이거 또 어떻게 이제 화면에 봐봐 고! 이렇게 흔들어 해! 흔들어! 흔들어! 요! 고고! 고고! 재밌어 하겠다 재밌어 하겠다 하...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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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징! 근데 진짜 맛있어 먹어봐 웃지마 이거 진짜 먹어봐 맛있다고 아니 웃으면 안 될 거 같은데 너 근데 배워 진짜 이렇게 나 할 수 있어 저 사람들 널 되게 좋아했다 발에 한번 이렇게 주시던데 이렇게 한번 아냐 이거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 응 커피와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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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랑 카페 쏘다 밀크 커피 연유 커피 와 개달아 개 맛있어 맛있지 근데 얘는 왜 줘요? 얼음 퍼먹으라고 하하하하 나도 모르겠는데 맞아? 하하하하 원래 왜 이렇게 주더라고 개 맛있다 이거 하하하하 사실 뭐라고? 어떻게 맛있다고? 진짜 맛있다 카페이요 봐봐 이게 그 같아 엠파이 조금 탈락 까네 조옹 터 조옹 조옹 탈락 조옹 조옹하 나는 사실 다 붓는 거 안 좋아해 살짝만 넣어서 살짝만 넣어서 나 이렇게 퍼먹는 걸 좋아했거든 비비는 것도 안 좋아하고 나는 살짝 요렇게 먹는 걸 좋아 요렇게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이거 아이스크림 뭐예요? 바닐라예요? 아이스크림 아닌데? 코코넛 이거 코코넛이잖아 코코넛 간거라고요? 어 바닐라 맛은 진짜 코코넛 밀크를 넣고 간 거야 음 맛있다 이거 그치? 바닐라인 줄 아는구나 완전 디저트로 딱이지 이거 완전 아이스크림같이 응 맛있어 살찌기 딱이야 이거 나는 망고 주스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우리 메뉴도 맛있는데? 망고 주스 진짜 너무 맛있다 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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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결정 두 개 중에 결정하고 있는데 이제 결정만 하면 다음 주 월요일날 아 진짜 어떤 거로 사려고 지금 이거 라칼리말리 이 회사랑 하나 이제 시모넬리라고 이제 또 추천해 준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매니저가 보러 가서 괜찮으면 이제 이걸로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확실하게 해야 돼 이번에 오케이?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하는 거 탬핑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요 눈치로 살았다 강한지? 오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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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썰어 썰어 아메리카노 아 아메리카노 오케이 아 그런 것도 잘 알아들어요 수빈이 강하다 웃기고 낯이 넹 저 그대하는 Vel central 썰어 aspect 찢어 quad 썰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